일단 강아지들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우울증 같은 게 와요.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호르몬 쪽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좀 저하됨에 따라서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.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애들의 표정이 많이 사라져요. 그러니까 얼굴에 약간 멍한 눈빛이 든다든지 평상시와 다르게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발을 심하게 핥는다든지 혹은 자기 옆구리나 이런 데를 많이 핥는다든지 아니면 벽을 쳐다보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우울증이랑 이제 우울증이 있는 애들도 갑자기 막 흥분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그런 거예요. 이 도파민이 적당하게 분비가 되는 건 즐거움을 주는 거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이 흥분지수가 높아지고 또한 세로토닌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강아지들은 우울증만 오는 게 아니라 조울증이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 우리 보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약간 의심 증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 가장 강아지 우울증 있는 아이들 아로마 테라피 할 때는 라벤더 라벤더가 좀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라벤더 오일을 보호자님 손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요.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야 돼요.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서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. 손바닥에 그러면서 많이 비벼주고 몸에다가 그냥 천천히 발라주는 거예요. 네. 괜찮아. 괜찮아. 잠을 많이 못 자면은 애들이 우울증에 오기도 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생체리듬이 바이오리듬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에도 문제가 되거든요. 생각보다 강아지들 중에 우울증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. 특히나 이제 표정이 없는 애들. 그럼 저희가 딱 봤을 때 어 감정 전달이 안 되네? 어 우울증인가?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보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.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. 이러면서도 우리 보호자님이랑 상호작용 교감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지금은 라벤더를 써가지고 또 다른 거랑 같이 활용을 하기에는 좀 힘든데 라벤더, 마조랑, 시더우드, 코파이바 이런 것도 약간 이 감정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우울증 있는 애들 그런 거 좀 많이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. 강아지한테 활용이 가능한 아로마 오일들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해지다 보면은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럼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우울증도 많이 극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한 가지로 우울증을 극복시키는 방법으로는 노즈워크 후각활동을 많이 하면은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로 우울증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